아는 사람만 안다는 세뇌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소창에 fiverr.com을 치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재능기부 사이트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들어가서 검색에 와우 가이즈를 검색하면 이런 여자가 나옵니다. 이런 여자의 영상 중에 생일 축하 영상을 만들어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10달러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서비스 비까지 따지면 1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0원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르게 한다던가 개인 사진을 추가한다던가 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좀 더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0달러짜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중요한 거지 다른 빨리 하거나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크레딧 카드나 페이팔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저는 페이팔을 선택했습니다. 페이팔로 결제를 하게 되면 페이팔 영수증이 날아와요. 결제는 12달러 결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 4일 정도 후에 해당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세뇌교육 영상을 갖고 싶으신 분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튜브에 어떤 세뇌영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 근데 이거 사이트 신청해놓고 영상 편집한다고 한두 시간 끄적거리고 유튜브 구경하고 있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 와 대박발라 고객 감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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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밍 짝 DING